아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저희가 지금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한강에 왔어요 사실 제가 한강을 처음 와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한데 오늘 그리고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한강을 가기 딱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뭐야 진짜 하네요 낚시대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오나? 낚시대를 가져올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이제 라면도 해 먹고 뭔가 텐트도 쳐서 조금 쉬다가 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꼭 한 번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희가 이제 쉬는 날 낚시를 하러 이제 희승이 형과 니키와 장학 갔는데 이제 그때 좀 촬영을 했었어요. 제 핸드폰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편집하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잠깐 카페로 왔습니다. 한번 지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Let's go! 네 저희가 음식이 나왔는데요. 대박입니다. 편집을 하기 전에 간단히 먹고 이제 해보겠습니다. 맛있다.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한 번 열심히 편집해볼게요. 사실 어 음 제가 이거 찍은 이후도 이제 여행 가는 견 이제 찍었는데 사실 제가 딱 이것처럼 만들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약간 영감을 받을 견 찾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하고 싶은데 뭐 어쩌겠어요. 제가 하고 와야죠. 가만 안 하죠. 근데 이거 찍지 못했어요. 좀 숙소로 가서. 오케이. 영감을 수고 받았으니까 이제 편집을 해볼게요. 저는 근데 하나도 모릅니다. 이제 목소리 깨서 출연하셔서 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. 목소리 출연해 주세요.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많이 있네. 너무 못 찍었어요. 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컵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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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 연출하기 위해. 다시 갔다 놓고 다시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쯤에서 아웃 아웃 하 하 하 하 아웃 하 아웃 아웃 오 재밌다. 이렇게 이제 이 마트 떠나는 것까지 찍고 이제 슬슬 도착을 해도 돼. 지금 다 이제 1분 밖에 안 된 거예요? 망했다. 하루 종일 찍었는데 이야 잘했다 좀 재밌는데요 편집?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힘드시면 니키 열심히 찍었어요 아 니키 그것도 있는데 아 니키가 그 숙소에서 떠나기 전에 그 막 찍고 있는 거예요 막 밤에 아 내일 막 출발해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숙소에서 안 보여줬나 봐요 인형을 들고 막 찍었어요 말하는 것처럼 근데 니키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오 이거 좀 약간 약간 어깨도 넓어버리고 그런 느낌으로 찍었어요 제가 약간 이거 하면 안 돼요? 약간 이거를 제일 처음에 놓고 약간 뭔지 알죠? 딱 이거 나오고 그럼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죠? 오케이 네 다 여기 담았어요 한번 볼까요? 찍은 거 그거 크레딧에 꼭 넣어주세요 그 촬영은 어 니키, 히승, 제이크 해가지고 편집은 처음만 안녕하세요 어 지금 총 일단 그 클립을 이제 넣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총 한 5분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조금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진 못했지만 아직 자막이나 약간 배경음악 이런 걸 못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꼭 해가지고 꼭 언젠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많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만화 카페라는 데로 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동생들이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사촌동생이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좀 여기서 힐링 좀 하러 왔습니다 가볼까요? 오 이렇게 개인 방이 있습니다 오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오 이렇게 완전 혼자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오 되게 좋네요 사실 제가 하나도 몰라요 만화책을 그래서 어떡하지? 귀엽다 귀엽다 정원이랑 오늘 같이 왔어요 저는 약간 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살짝 좀 쉬운 거를 읽어야 돼요 1화부터 아 1화! 보지 말까요? 좋아하는 숫자 중 하나의 15를 고를게요 엔 로그 네 첫 번째 책은 그 이 책이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사실 이거 니키도 이 만화책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림이 굉장히 예뻐요 보시면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되게 원래 만화 이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 책은 이제 그리고 한 번 다음 책을 이 책은 이런 건 쟤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쟤가 나 책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제가 책을 좀 읽다가 배고파로 이렇게 한 번 먹을 걸 시켜볼 건데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오 대박이다 치킨도 있고요 짜파게티 단무지 그리고 아이스티 예! 렛츠고! 렛츠고! 아 귀여워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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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고양이가 날 싫어하니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맘카페에 와가지고 책은 물론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에 너무 잘 쉰 것 같고 사실 요즘 좀 바쁘고 되게 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잘 힐링도 하고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힐링 하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볼게요 다시 가